안녕하세요. RM의 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이 방의 큐레이터 RM입니다. 온기가 느껴지는 저의 방을 소개합니다. 이 방은 화이트와 우드 색깔로 꾸며진 방입니다. 품 안처럼 온기가 가득 감도는 것이 이 방의 매력 포인트입니다. 깔끔한 분위기에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림까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방 안에 도자기를 추가하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. 일상을 보내는 방인 만큼 쉽게 질리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화이트 인테리어의 우드로 꾸며왔는데 아미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?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바로 나무로 된 소품들입니다. 나무 화분, 인형, 테이블, 벽까지 이 방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저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. 긴팔 상의에 반바지를 가장 완벽한 옷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outh 소품들을 Moon Jae-In